2016년 1월 앨런 맥아더 재단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현재와 같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속 발생한다면요?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북아메리카 원주민 유로커이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 7세대의 후손을 생각하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도대체 몇 세대의 후손을 내다보고 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ESG 중에서 순환경제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선형경제는 자원채취, 생산, 폐기로 이어지는 모델이죠. 반면 순환경제는 전략과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이 지속순환될 수 있는 친환경 모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선형경제에 가깝지 않을까요? 순환경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ESG 기업 모델은 없을까요? 먼저 인터페이스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좀 낯선 기업인가요? 전세계 카페 시장 1위 기업입니다. 창업자가 레이 앤더슨인데요. 이 창업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구의 약탈자다. 이 세상에는 미래 세대에 필요한 수단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현재 지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사롭지 않죠? 인터페이스는 1996년 미션 제로라는 미션을 내겁니다. 비즈니스를 일대 혁신하는 미션이죠. 제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석유 기반의 자원 사용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쓰레기 및 독성 물질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환경에 부정적인 역량을 전혀 미치지 않도록 제품 설계, 생산, 사업 운영 이런 모든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 일환으로 에버그린 리즈라는 임대 상품을 카펫 어깨 최초로 내놓는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고객은 매월 이용료를 냅니다. 인터페이스는 설치와 유지 보수를 책임지죠. 그래서 카펫이 의자 밑부분 등 특정 부분만 많이 닳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파일 교체하듯이 교체합니다. 또 사용 연안이 닫은 카펫은 수거하여서 위와 아랫부분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각각 재활용하죠. 이렇게 수거한 카펫은 이런 방식으로 9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업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 기업의 원형상 이런 것을 제시해 보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실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말 파급력이 크겠죠. 다른 기업 사례 하나를 더 드려볼까요? 친환경 화장품 러쉬 사례입니다. 러쉬는 탄생 당시부터요. 제품을 포장하지 않는 네이키드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거든요. 러쉬 매장은 많은 제품들을 과일 쌓아놓듯이 포장 없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밭처럼 나무 막대기에 꽂아 파는 산푸도 있고요. 제품을 썰어 팔거나 이런 제품을 담아줄 때도 재생종이에 둘둘둘 말아줍니다. 2009년부터 제품을 쌓아줄 스카프를 함께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러쉬가 다수의 제품을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것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포장은 많게는 제품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비용을 줄이면 오히려 제품 원재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플라스틱을 없앰으로써 환경문제를 줄이려는 거죠. 대표적인 포장 없는 제품인 고체, 산푸바 이것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전세계적으로 4,100만개의 고체 샴푸바를 판매했는데요. 샴푸바 1개는 3병의 플라스틱병을 대체합니다. 이로써 약 1억 2,400만개의 플라스틱병을 절약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러쉬 제품 전체에서 포장 없는 제품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약 60%나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기 제품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하고 투박한 검정 용기에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재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 용기를 10% 더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약한 플라스틱 양만 6,123kg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혁신을 꾀했습니다. 포장 없는 매장, 이런 매장을 연 것입니다. 2018년 1월 달에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요. 그 이후에 독일 베를린, 영국 맨체스터, 홍콩까지 총 4개의 포장 없는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러시는 포장 없는 매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는 향후에 포장 없는 매장을 핵심 매장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장 없는 제품 라인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러시에게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타고니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제로웨이스트, 탄소중립 등 제로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옷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섬유산업에서 천연 섬유 대 화학 섬유 비중은 20대 80입니다. 절대다수의 옷이 석유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새로운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가능성을 어느 기업에서 제시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재 재활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재활용 의류 소재는 대부분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입니다. 다행히도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은 재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도 1993년 폴리에스터 재활용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소재 재활용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매우 일찍부터 재활용을 시작해 왔는데요. 문제는 천연 섬유입니다. 양모의 경우만 해도요. 생산 과정에서 많은 불, 에너지, 화학약품이 소모됩니다. 또 양의 반기유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5배나 됩니다. 따라서 재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천연 섬유 재활용은요. 재료의 질이 떨어지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연구 개발 끝에 파타고니아는 양모 외에도 면, 다운까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파타고니아는 전체 재료 중에서요. 55%를 리사이클링하고 있습니다. 생분해대는 새로운 천연 섬유까지 포함하면 67%이고요. 새로운 석유에서 뽑아낸 화학 섬유 비율은 불과 33%입니다. 그러나 파타고니아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새로운 화학 섬유 사용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섬유에서 석유 우존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죠. 섬유산업은 섬유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섬유산업에서 석유 제로 모델을 구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파타고니아는 기술 혁신 역량을 순환경제, 특히 친환경 소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쏟았습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 리사이클링하는 재료를 확대해 나갔죠. 또 리피브라, 리오셀 섬유 등 천연 소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둘째는 측정과 장기적인 목표관리입니다. 파타고니아는 2025년까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소재를 100% 쓰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요. 매년 KPI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KPI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협력을 통한 혁신입니다. 천연고무는 율렉스와 목재섬유는 렌징과 협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옥수수, 바나나 껍질 등으로 만드는 생분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많은 소셜벤처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과 협력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듯 협력을 통한 혁신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산업이 지구의 자원을 소진시키고 더럽게 하고 또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구를 되돌려 놓는 모델을 누군가가 제시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